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2007년 50원 입니다. 2007년 50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 여기 앨범 속지가 없어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호사에 가서 앨범속지를 한 40장이나 이렇게 사와서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0원 짜리 정리 좀 되고 저번에 했구요. 이번엔 50원 짜리를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기 보이는 건 다 그 2007년 50원 이구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볼록볼록 튀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로 찍으면 이제 예전 걸로 찍으면 그런데요. 요새 새로 나온 게 이제 이런 것도 일자로 이제 그 볼록볼록 튀어나오지 않게 찍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뭐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좋다는 분이 있고 저게 이제 그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거 이거 이걸로 눌러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귀찮아서 저게 좋다는 시는 분이 있고 또 일자로 눌러 주는 게 밀착이 잘 안 돼서 음 또 안 좋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집에 좀 예 여유롭게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수집 하시면서 어 약간 그 여유롭게 하시면 음 약간 음 동적이면서도 정적인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남으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예 호치캐스 상관없이 예 그 호치캐스로 이제 스테이플러죠. 스테이플러 찍어서 나중에 찍어놨다가 정리 이제 한번 정리해 요 뒤에 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꽂으면 또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의 또 멋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서부터 이제 그 앨범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이렇게 다 눌러서 예 다 정리를 한 거거든요 2007년은 이제 발행량은 굉장히 그 발행량은 많습니다. 발행량은 많지만 음 미사용이 좀 약간 출애가 미사용은 누가 롤을 까던지 아니면 자로감봉을 해체 하든지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라 쉽게 누가 결단을 내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체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음 생각보다 가격들이 음 낮진 않아요. 개당 500원이다 그래도 뭐 20개 면 20개 면 개당 500원이면은 만원 이잖아요. 근데 사용제는 20개 하면 천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음 롤에서 나오면 굉장히 그 가격이 비싸진다고 보시면은 돼요. 낱개는 특히 더 비쌉니다. 왜 낱개가 더 비싸냐면 미사용 낱개를 얘기하는데요. 그 미사용이 이제 전부 다 그 퀄러티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안되거든요. 스크래치도 있고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품성 있는 걸 내놓으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양심적인 사람들 그런걸 배제 하거든요. 이제 자기 수집품으로 넣고 앞뒷면 롤에 있는거 앞뒷면 자기꺼에다 수집품에다 넣고 하는데요.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고르게 되죠. 고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스크래치 있고 앞뒷면 빼고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손실률이 있으니까 낱개는 롤보다는 가격이 약간 좀 높습니다. 그리고 호치캐스로 스테인플러로 이제 작업을 또 해서 넣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때 롤로 사실지 아니면 낱개로 사실지 아니면 자루감봉을 사실지 박스감봉을 사실지 그 생각을 하시고 수집을 하시면 굉장히 그 좋은 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용은 예 원강이 이렇게 예 아 세척하고는 완전 틀리죠 그 사용제 모으시던 분들이 미사용으로 모으시면 사용제 모으시다 미사용 좀 모으시다 보면 사용제가 약간 좀 등한시 하게 되요. 잘 안 모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사용 모아 놓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동전들이 반짝반짝 하고 약간 가격도 사용제는 지금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한번 죽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사용을 한번 모으다 보면 미사용 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테크로 하시는 분도 지금 관봉이나 뭐 이렇게 박스감봉이나 이런 쪽으로 롤 이런데로 이렇게 가시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사용은 가격이 올라도 사용제는 그 가격 그대로입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 있어요. 물론 이제 특년도는 약간 좀 가격이 올라도 60년도 10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오르다가 다시 또 떨어져서 그 옛날 그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50주 같은 100만 개 정도는 굉장히 모아 주셔도 충분히 그 가격을 미사용이 오른 만큼 어느 정도 이제 퍼센테이지로 쫓아 올라가는데 그 외 것들은 미사용 가격은 올라도 사용제 가격은 그대로고 또 2007년 같은 경우 50원 같은 경우에는 사용제는 가격이 거의 없잖아요. 액면 액면 50원 이잖아요. 근데 미사용 가격이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아마 재테크를 보시는 분들이나 동테크라고 해야 되나요? 콜테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미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수집을 하시는 제 입장에서 제가 뭐 이것을 이걸 추천한다 저걸 추천한다 하면 좀 웃기죠. 저는 가격에 상관없이 모으고 있거든요 뭐 카톡방에서도 그렇고 누가 뭐 얼마를 뭐 팔았네 뭐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나와도 저는 뭐 팔질 않으니까 계속 꾸준히 수집을 하니까요 음 가격에 대해서 약간 좀 둔감한 면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약간 민감할 수 있죠. 지금 그리고 한은에서 지금 롤을 안주잖아요. 사용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롤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집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건이 안좋은 사항이 되었습니다. 수집을 이제 롤 수집을 해야 그게 미사용으로 되고 미사용 그 롤을 수집해서 롤을 이제 보통 팔아 가지고 이제 미사용 같은 거 구입하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한은에서 안주니까 완전 동맥 경화가 돼서 수집에 대한 인지도도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니면 지폐가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폐는 이제 계속 그 줄 것 같아요. 지금 역삼하는 갔다 오신 분이 올리셨는데요. 완전 진짜 사용제 동전이더라구요. 지금 폐동전 아니면은 깨끗한 동전 안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폐동전이 또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지금 뒤집기를 하셔가지고 폐동전 같은 것도 모아 주시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에는 롤을 주기로 했으니까 미사용 수집이나 이런데 약간 좀 숨통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돼 봐야 아는 거죠. 지금 또 대통령도 바뀌고 정책도 바뀔 수 있고 또 요런 혼란을 틈 따서 어떻게 변할지는 예 정확히는 예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때도 또 사용제를 주면 이제 미사용 동전은 거의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롤이 없어지면 이제 미사용 동전을 접하실 기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 되었구요. 또 어떻게 수집의 변화가 될지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이제 진짜 100원 짜리 동전이 새로 나올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구요. 수집은 계속 연결되겠지만 어떻게 변화될지 굉장히 그 지금 니켈 값도 굉장히 높잖아요. 구리 값도 높고 그래서 동전이 아무래도 한 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그 수집이 어떻게 될지 또 미국이 디지털화폐 지금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 그것도 어떻게 될지 한국이 디지털 또 화폐가 어떻게 될지도 그것도 궁금하구요. 하여튼간 2022년 말에서 2023년은 주화 수집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화 수집이 콜렉터들에게 수집가들에게 좋은 쪽으로 되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좀 약간 안좋다 그러면은 만약에 동전을 안찍는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수집가들 아무래도 수집하신 분들이 좀 줄어들 테니까요. 같이 지켜보면서 정책을 같이 지켜보는 귀중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오늘은 2007년 50주를 속지에다가 동전 앨범 속지에다가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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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